자동차 현대기술문명의 집약체인 자동차 그 역사 고작 140여 년 그동안 자동차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발전해왔다 인류 문명의 총화로 각광받아온 자동차 사람이나 동물의 힘을 대체하기 위해 탄생했다 기계장치를 이용한 자동차의 주행능력은 경이로웠다 인류의 산업과 문명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동수단이던 자동차 그 단순한 기능에 소비자들의 욕구가 더해지기 시작했다 바로 디자인이었다 자동차와 디자인의 만남 그 숨은 가치를 만나본다 자동차가 더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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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 새로운 디자인과 신기술을 미리 선보이는 컨셉트카들도 대거 등장했답니다. 지속가능하고 진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열린 2023 서울 모빌리티쇼. 전 세계 12개국 160여 자동차 업체가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뤘는데요. 관람객들은 눈부시게 진화하는 자동차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네,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무슨 소리인지. 되게 젊고 예전의 쌍용 브랜드 디자인보다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요. 특히 미래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예전 차들은 각이 많이 져서 되게 투박스러운 느낌인데 지금 나오는 차들은 보면은 전기차들도 다 부드럽게 라운드가 져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관람객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자동차의 외관, 즉 디자인이었습니다. 디자인, I suppose, the first thing that impacts you when you look at a vehicle is the exterior. So we start with thinking about the exterior and designers are usually creating and thinking in the sketch programs and model making about the exterior of the vehicle so it catches your attention. Of course, once it catches your attention, you step into the vehicle and you start to look at the user interface and the interior design and you appreciate more about the connectivity and things like this. 자동차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디자인. 디자인은 자동차 그 자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과연 어떻게 진화하고 변화해 왔을까요? 자동차의 역사가 시작된 영국. 18세기 중역.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류문명사의 대사건였다. 그 영향으로 자동차도 탄생했다. 자동차의 본향답게 런던 거리에는 다양한 자동차들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의 자동차들이 자동차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영국 동남부의 햄프셔 뷰리. 이곳에는 세계적인 박물관, 영국 국립자동차 박물관이 있다. 1972년 개관,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국립자동차 박물관. 170만 점의 전시품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박물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140여 년 동안 생산된 거의 모든 자동차를 만나볼 수가 있다. 다양한 주제로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박물관. 어린 아이들도 특별한 호기심을 보인다. 상설 전시관은 속도, 역사, 미래 등 주제에 따라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는데 독특한 외관과 기능을 가진 자동차들도 선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의 역사와 혁신 과정을 볼 수 있는 전시관. 전시품 중에는 꾸준한 인기를 끄는 자동차들이 있다. 특히 노년층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자동차. 바로 오래된 자동차. 클래식하다. 이들은 왜 오래된 자동차에 매료되는 것일까. 런던 북부의 드넓은 광장. 특별한 차량들이 질비한데요. 연이어 들어오는 자동차들. 한눈에도 예사롭지 않은 자태들입니다. 한결같이 오래된 차량. 클래식하들이군요. 해마다 여름이면 맑은 날을 고르고 골라. 클래식하 동호인들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축제를 연다는데요. 클래식하가 혹시 비라도 맞을까 봐 날씨에 아주 예민하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가하는 걸까요? 클래식하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말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말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1948년에 1948년에 그녀는 1948년에 그녀는 2개의 주인공사입니다. 그녀는 잘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3개의 주인공사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5개의 주인공사입니다. 낡고 오래된 자동차에 특별한 애착을 보이는 이들. 이들이 느끼는 클래시카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지나간 시간과 기억의 공유를 위해 클래시카를 수집하고 있다는군요. 그렇다면 이들이 유난히 클래시카에 매료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클래시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외관. 바로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 때문이겠죠. 올해의 축제. 어쨌든 귀한 차량들이 비를 맞지 않아서 다행이군요. 자동차의 역사는 그 디자인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이른바 세계적인 명차들은 고유의 브랜드와 함께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독일의 벤츠사. 1886년 창립된 이 회사는 고급 승용차 브랜드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이 브랜드 디자인 정체성 중의 하나는 라디에이터. 특유의 벌집 구조 디자인은 1931년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1980년대 초부터 이 브랜드 고유 브랜드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이 디자인은 벤츠의 상징이 되었다. 새 꼭지점 엠블렘을 가진 이 브랜드 디자인의 특징은 무엇일까. 벤츠는 전통과 안락감 그리고 고급감을 가장 강조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벤츠는 특징이 차종보다는 벤츠 브랜드를 강조하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어느 차든지 다 비슷비슷하게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비슷하게 해서 차종보다는 벤츠라는 브랜드를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 또 가장 긴 역사와 전통과 또 고급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또 다른 자동차 브랜드 BMW. 원래는 항공기를 제작하던 업체였다. 독일의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항공기 제작에 금지되자 자동차 업체로 변신했다. 항공기 제작 기술력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명차의 반열에 오른 BMW. 디자인 역시 특징이 있다. BMW는 벤츠가 좀 전통적이고 고급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약간 좀 보수적인 느낌이 있다라면 BMW는 주행 성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좀 젊고 역동적인 그런 개성을 추구하는 게 BMW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엠블럼은 브랜드의 가치와 상징을 품고 있다. 이 브랜드의 엠블럼은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이 엠블럼은 알파벳 T자이며 이 말 문양은 군부대의 휘장에서 따왔다. 이 엠블럼은 창립자의 탄생 별자리로 알려져 있으며 이 문양은 알파벳 V와 W의 합성 등으로 만들어졌다. 이 엠블럼은 4개의 자동차 회사가 합작했다는 뜻에서 4개의 링을 디자인했다. 그리고 현대차 엠블럼 비스듬한 H 이 엠블럼은 1990년 엘란트라의 처음 선을 보였다. 당시로서는 고성능을 자랑하던 엘란트라 감각적인 광고도 큰 인기를 끌었다. 고성능 엘란트라 현대차의 엠블럼도 진화했다. 광패와 넓게 펼친 날개 문양의 제네시스 엠블럼 진보와 혁신을 상징한다. 현대 브랜드도 사실은 결코 짧은 브랜드는 아닌데 벤츠가 130년 넘은 브랜드에 비해서는 거의 딱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기준으로 추격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가치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가치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거에서 어떤 예술성이라든지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발주자로서 주장해 나가야 될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역시 디자인일 텐데요. 우리 디자인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서울의 현대모터 스튜디오 이곳에서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우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전시회 타이틀은 포니의 시간 어떤 전시회인지 짐작이 되시지요? 전시회는 모두 다섯 개 층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포니의 시간 정말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아! 포니2가 보이는군요. 1982년에 출시된 추억의 자동차입니다. 포니 CX는 캐나다 수출용이었는데요.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생산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군요. 이것이 포니 초기 모델입니다. 디자인 면에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죠. 포니 외고는 승용차에 화물차의 기능을 더했던 자동차였죠. 그야말로 추억의 포니 조랑말을 뜻하는 포니 많은 이들이 포니 시대를 회상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들은 무엇을 회상할까요? 전시장에는 포니의 역사도 잘 정리돼 있는데요. 현대차 최초의 컨셉트카인 포니 쿠페 보건품도 전시돼 있답니다. 포니로부터 최근의 최첨단 자동차까지 50여 년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의 시간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이태리의 자동차 공업도시인 투리노에서 제55회 국제자동차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포니가 세계 시장에 처음 선보인 것은 1974년의 토리노 자동차 박람회였습니다. 당시 포니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세계 유수의 자동차 잡지들이 포니의 특집 기사를 앞다퉈 싣기도 했죠. 이후 포니는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그 신화의 시작이었죠. 포니의 디자인은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맡았습니다. 포니의 탄생으로 이른바 마이카 시대의 서막도 올랐던 거죠. 독자 모델 포니부터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온 현대차. 이 진화의 핵심에는 디자인팀이 있었다. 그들의 끝없는 도전이 오늘의 현대차를 가능하게 했다. 디자이너들의 도전에도 방향은 있다. 현대차를 읽은 이들은 어떤 가치를 지향했을까. 포니부터 고유의 DNA를 지켜온 현대차 디자인. 그들의 유산 뿐만 아니라 성능도 품어야 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의 주인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의 보험을 받은 그의 주인공을 통해서 그의 주인공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지키고, 나는 이의 주인공을 받았다. 나는 이는 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나는 그의 주인공을 받았다. 그리고, 당신의 정보는 이는 인상에 따라서, 신화의 상징이 된 현대차. 그들은 어떤 디자인 철학을 갖고 있을까?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감각적이고 미학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들. 이들의 꿈과 열정이 자동차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그 각가지 얼굴들 뒤에는 자동차 디자이너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겠죠.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자동차 디자인. 그런데 여기에도 숨은 규제가 적지 않다고 하는군요. 자동차 디자인의 비밀을 더 알아보기 위해 어느 1인 방송인을 찾았습니다. 자동차 전문가인 김한영 씨. SNS에서는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자동차 디자인들 요즘 굉장히 못생겨지고 있죠. 그런데 이 헤드램프 부분을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 헤드램프의 개수까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군요. 또 하나. 자동차 안전법규도 매우 까다롭다는데요. 특히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디자인에 꼭 적용해야 한다는군요. 보행자가 자동차의 아래로 끼어드는 거. 이거 언더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언더라이드 현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모든 차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앞부분을 보면 많은 자동차들이 아래쪽에 굳이 아랫입술이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막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행자 안전 규정에 따라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동차 보닛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닛과 엔진 사이에는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보닛이 뚱뚱합니다. 뭐 스포츠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쇠기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요즘의 최신 자동차들을 보면 앞부분이 이렇게 뚱뚱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뚱뚱한 느낌이 드는 게 앞쪽에 엔진이 있으면 이 엔진에서부터 보닛이 어느 정도 이격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디자인도 대변역기를 막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자동차의 등장 때문이죠. 그래서 혁신과 적응이 절실하다는군요. 지금 전기차는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을 앞에 놓지 않으니까 앞이 뚱뚱해질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해결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기존의 가솔린을 디자인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디자인을 하니까 그냥 그게 멋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이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이동수단이었던 자동차가 디자인을 입었다. 디자인을 입은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가 되고 브랜드의 정체성이 됐다.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자동차. 디자인 또한 그 추세를 담아야 한다. 자율주행 차량 등 다양한 이동수단은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디자인은 과연 어디까지 변신하고 혁신할 것인가. 그 무한 가치에 주목할 때다. 자동차 디자인은 과연 어디까지 변신하고 혁신할 것인가. 자동차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